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4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오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전파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날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쌓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것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말씀은 유호한복음 6장 5절의 13절 말씀이고 제목은 오병여의 산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또 장기화되고 격상되면서 저희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어지면서 이 성탄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또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이 오병여의 축사 물론 먹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때 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오병여의 축사로 또 오신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우리의 삶이 또 영적인 오병여의 삶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부분을 또 한상하고 하나님께 이 오병여의 삶을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대지 1입니다 빈들의 삶입니다 빈들의 삶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또 6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또 기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들은 이들이 때가 지금 저물어서 어두워가는 부분이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 먹을 것을 구할 사항도 안 되고 먹을 것을 또 우리가 구할 돈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이 이 백성들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이들을 보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마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말씀 없이 먹는 것 따라가는 인생은 빈들 인생 영적으로는 목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1년을 우리 삶을 엎으니까 모든 경제가 모든 학교 체계가 특별히 지금은 또 의료 체계가 다 붕괴되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장기화될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는 빈들 인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7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무슨 어떻게 하실지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돈을 거둬도 이 사람들한테 200 대날년에 또 이렇게 돈으로 떡을 사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개수하죠 그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육신적인 것을 먹일 때는 사와야 되지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 음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빌립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부분은 이 사람의 수를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산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구해오냐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육신의 떡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른 것도 맞지만 영적인 떡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너희가 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가 주인공이 아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또 이번 어부인여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빌립이 200 대날리온을 계산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한 대날리온이 장정들이 일을 하고 받는 하루의 품삭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빈들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오늘은 이분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일은 선탄 예배의 부분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때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우리가 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냐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때에 이 저물어가는 빈들의 삶에 202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12월 24일 이 마지막 달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장세기 3장의 인생은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어서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는 지금의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황에 우리는 부신자처럼 부신자 모습으로 부신자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대날리온의 현실적인 계산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대의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 부분이 아닌 빈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의 장세기 3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소의 축사를 받은 우리는 어병이의 축사의 인생인데 우리가 영적인 기가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작은 도시락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기한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땅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는 미래가 없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침을 우리를 또 축사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육신적이란 부분에는 빈들 인생의 상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근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고 보여지는 부분에는 이 빌리처럼 우리가 산수적인 세상적인 개수 물질적인 개수가 아닌 영적인 개수 올해 복음치유 그리고 24제자라는 우리 느예미아 8장 10절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부여한 인생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두 강주리가 남는 우리 2020년도를 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병리의 축사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고 사건입니다 중요한 표적입니다 단순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이 많은 숫자를 먹이고 장정만 오백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해서 이 모든 자를 먹이고 열두 강주리를 남았다는 단순한 먹는 것의 축사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오병리의 축사 속에 이미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오병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 현장 속에서 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오병리의 삶이고 우리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지금도 말씀 듣는 우리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축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사하시는 5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안드레라는 제자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을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너무 하찮게 취급하고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 앞에 내놓으면서 그 내놓는 그 믿음 안에 또 고백은 조금 작지만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안드레가 도시락 그 자체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 그 자체를 보고 말씀 그 본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은 그냥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내놓는 이 도시락을 내놓는 안드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삼나이까 그렇죠 맞죠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남자만 오천명이 먹는 그 많은 자리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축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믿음을 축사하고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축사하고 우리가 1년을 개수하면서 올해 정말 24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선탄 전 우리가 또 새벽 아침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 이름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기도 속에 축사할 때 오병리어의 이 축복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정말 한창고 작은 도시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어떤 계산 우리 2020년은 절대 코로나로 계산하면 안 되고 우리의 현실로 계수하면 안 되고 우리의 느예미아의 말씀으로 계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어쨌든 이거를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내가 작든 의심하면서 오든 언제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은 예물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지금 우리가 또 헌당 시대입니다 작은 예물을 내가 주님의 헌당 예물을 내놓을 때 향기로운 재물이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축사하시는 거죠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그래서 우리 느예미아 8장 10절처럼 우리가 살찐 것을 나누어 먹고 우리가 단 것을 나누어 주는 올해 오병리의 축사가 오늘 새벽 기도 말씀과 이미 온단 본문 속에서도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린 주님께 놓을 때 모든 것은 주님이 감사하며 기도한 것이 축사입니다 주님의 기도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카이노스의 시간입니다 땅의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그냥 산수의 그 시간입니다 근데 하늘의 시간은 이것이 오천명을 장정만 먹이고도 그 수많은 그 아이들과 그 여자들이 다 먹고도 남는 부여하고 풍족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열매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물 우리가 더 작정한 예물도 있고 우리가 작정한 우리 헌신도 있습니다 지금 12월은 2020년이 마무리하는 사역에 또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2021년도를 준비하는 새하역에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는 기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이 13절에 우리가 빌립의 고백을 하던 안드레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던 그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부분은 하늘과 바다와 또 이 열방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오병의 축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걸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저희가 교회에 우리가 건축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저희의 축복은 예원교회의 건축의 축복 속에 내가 너를 위하여 칩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기공식 때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송도님들에게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잡으시고 오병리아의 축사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 모든 송도님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송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문이 다 막혀서 저희가 보내는 송교 우리가 가는 송교는 못했지만 저희가 2, 3, 7 나라의 모든 또 보금화를 준비하면서 다민족 송교 우리 또 송교사님들을 그 센지에 그 모든 제자를 준비하는 그런 2020년도에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 장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거듭난 하늘에서 태어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는 호적이 생명체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사가 우리 모든 송도님 삶 속에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걸 나중에 거두어서 보니까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쳤더라 그래서 기도의 어뱅이요 우리가 찬양의 어뱅이요 하나님 우리가 또 예물의 어뱅이요 우리의 축분의 어뱅이요가 마지막 2020년을 마무리하는 부분에도 있으시고 내년에 새롭게 세우는 부분에도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라 누가보검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보검 2장 8절 9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구의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3절입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오병리어의 우리 영적 우리가 축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선지자시요 참왕이시요 참제사당 되심을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불신자 우리 불신현장에 이 연말에 살찐 것을 우리가 먹고 단것을 나누어주는 가장 큰 복음 전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고 오직 내 집안에 갇혀있는 지금 이때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강단의 영상의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또 SNS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우리 안에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다섯 사람에게는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하늘의 이 현장에 하늘의 오병리의 축사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거 하면 믿을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도시락만 갖다 내면 됩니다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역사할 때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또 착국 교회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오병리의 축사의 삶을 또 오병리의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성탄절에만 예배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연말에 정말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옥재물로 친히 우리의 구원자로 생모행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빈들 인생이 아닌 빈들의 삶이 아닌 오병리어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또 12월 우리 이번 성탄 이 부분에는 정말 오병리어의 작은 도시락의 부분이지만 오병리어의 축사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